와, 너무 좋다, 여기. 우와, 원숭이가 씹고 있네. 와, 멋있다. 로컬이다, 진짜. 아, 저게 너무... 아, 뭐야. 멋있다. 깐짜나, 우리. 깐짜나, 우리. 커밍스. 나 이런 데 이러면서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톰부리 기차역이고. 톰부리역? 어, 그러니까 간지나부리 가려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아, 세 가지. 버스. 버스. 싸지만 앞뒤 공간이 별로 없어서 많이 불편하고. 두 번째는 택시야.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 몇 십만 원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방법은 저 기차야. 어, 기차야. 그래서 우리가 기차역까지 왔는데. 네. 기차 되게 매력적이에요. 좋다. 그러면 지금 기차표는 가격이 어떻게 돼? 태국 사람이랑 외국인이랑 가격이 달라서. 그 기차표는 현진이 뭐 35바트인가? 네. 그리고 외국인은 100바트 정도. 진짜 한 3배 정도 차이 났어요. 현진. 8일. 오픈카. 오픈카. 하루에 딱 두 번밖에 없어요, 기차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시 55분 기차를 탔고요. 우리 기차 도착했어요. 이게 우리 건가? 맞아요. 오, 우리 기차. 저런 기차 오랜만에 타면 좋죠. 아, 맞아요. 나 이런 기차를 타본 적이 있나, 내가? 우와. 오. 우와, 진짜 기차. 저기 기차 보시면 지금 에어컨이 없고요. 위에 선풍기 있죠? 아, 진짜요? 저게 전부고. 약간 레트로하다, 레트로. 이거 깨끗해있으니까 깨끗해있었네. 이거 깨끗해있으니까 깨끗해있었네. 너무 좋잖아요. 창문이 다 열려있어서. 신기하다. 신기해. 20년 만에. 20년 만에. 20년 만에 탔어. 근데 원래 이 기차는 톰브리역에서 칸제나브리역까지 2시간 반인데. 2시간 반. 근데 그거 조금 더 타고 들어가면 타이강에 달이 있고 조금 더 가면 그 죽음의 철도 거기까지 갈 거니까 4시간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 그럼 그냥 이거 타고 있으면 3개는 보네? 그렇지. 죽음의 철도에서 우리가 매력적으로 구명할 거야. 아, 저 종소리 매력적이더라. 우린가? 어, 우린 것 같아. 우린, 우린? 우린 것 같아. 우린,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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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떼잖아. 잘 못 끄네. 오, 출발. 출발 너무 좋다, 이게. 와, 엔진 소리. 기차에 엔진 소리가 들려. 진짜 처음 하는 경험이다. 나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아. 느낌이 처음이야, 지금. 소리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평균 시속이 한 40km 정도. 그렇게 안 빠르죠. 네, 안 빠르죠. 그래서 딱 선선하게 바람이 들어오는 정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뭐가 있네. 너무 예쁘다. 진짜. 와, 하늘 봐. 산 나온다. 드디어. 아, 방콕은 산이 없지. 계속 평지였다가 이제 산 나온다. 아, 저기 보면 산이 보여요, 산. 멀리. 멋있다. 여기까지 오면 산을 볼 수 있어. 태국산. 아, 멋있다, 이 앵글. 아, 멋있다. 아, 좋아. 뮤직비디오 찍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머리가 너무 괜찮은 거야? 너무 멋있어. 오케이. 믿어볼게. 두 분이, 두 분이 진짜 딱 신나 보이네요. 파란하우스찬 느낌이 아니라. 형, 동생 진짜 놀러 간 것 같아. 진짜 여행했어요, 여행을. 생각보다 기차가 동네로 많이 다녀가지고. 여행을 되게 간소화시켜서 한 느낌이야. 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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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우와, 헬로우. 똑같이 저렇게. 엠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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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잘생겼어. 엠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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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코리안. 아, 코리안? 네, 코리안, 코리안. 우리 뭐 하나 사자. 아, 아르라인 간다, 왜? 엠썸. 너무 맛있어. 그래서 간식을 샀습니다. 맛있는 것들이다. 반찬. 이게 뭐야? 이거 약간 간식 과자 같은 거거든? 달아? 단 맛이야? 약간 단 맛이었어. 나 배고팠어. 배고팠어? 어. 송편. 그치. 마늘맛이 살짝 나는 송편. 우와, 이거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많이 먹었어, 이거. 달달해요. 너무 달콤해. 근데 저런 것도 현지인이 괜찮아 하니까 먹지. 우리는 이제 안 맞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무서우니까. 너무 감이 있죠, 예. 단지나부리. 단지나부리다. 단지나부리다. 단지나부리야? 단지나부리 0. 단지나부리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한 5분, 10분 더 타고 가서 콰이 다리가 나오거든. 아. 근데 나 칸자나부리 이런 동네인 줄 몰랐어. 그때 아무것도 못 봤잖아. 그때 아무것도 못 봤어. 너무 많았지. 어? 이제는 그 다리다. 여기 바로 앞에 콰이 다리인 것 같아. 콰이 강 다리에요. 콰이 다리? 응. 콰이 강의 다리를 그냥 갈 수 있어요, 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다리인데 군인들이 통과해서 몇 마가지 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제 포로들 시켜서 만들려고. 왜냐하면 이 다리로 영화. 그렇지, 영화도 만들어지고. 맞아, 맞아. 아. 진짜래요? 1957년. 여기 포로들이. 이거 OST 되게 유명한 노래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노래 제목은 모르겠는데. 들으면 누구나 가. 맞아, 맞아. 지금 방송상으로 나가고 있을 거야. 시작. 아, 이 노래구나. 이 멜로디였어. 그래. 이거 다 하잖아. 야, 멋있다. 우와. 그리고 이제 이게 관광객들이 걸어 다녀요, 그 위에. 아, 맞아. 사람들이랑 하이파이도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여기 근데 오니까 약간 마음이 경건해진다. 원래는 나무였는데 지금은 철로 다시 만든 거죠? 지금 왔을 때는 진짜 그냥 평화로워 보이는 동네. 다음은 그거야. 죽음의 철도. 강 보이고 이제 죽음의 철도인 것 같아. 여기가? 화이가 다리처럼 그때 전쟁 때 만들어진 데거든. 근데 이제 군인들이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 잡아온 포로 아니면 로고 사람들한테 빨리 지으라고 시킨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절벽이잖아. 그러니까 완전 절벽인데? 그러니까 지으면서 이게 죽은 사람 되게 많았고.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아이고. 진짜. 그래서 죽음의 철도라고. 슬픔과 아픔이 많은 곳이고. 아이고. 근데 요즘 그런 게 트렌드래. 다크토리즘이라고. 다크토리즘. 약간 이런 다크 역사 보면서 되돌아보는 약간 우리 그때 다시는 이런 실수하면 생각하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의미 있는 여행. 그렇지 그렇지. 투리즘이 돼버렸어.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 예쁜 곳이다. 너무 예쁘다. 저는 여행이라고 해서 예쁜 것만 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또 역사를 아니까. 그러니까. 또 의미 있는 여행이 되겠네요. 가서 우리 인증샷도 찍어야지. 가보자. 가보자. 지금 저렇게 기찻길 위로 걷는 거거든요. 지금은 저렇게 아픈 역사가 있는 것도 모르게 너무 평화로운 공간이에요. 저기가. 와 근데 이거 짓는 데 진짜 위험했겠다. 그렇지. 나 그냥 이렇게 다 지어진 데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무서운데. 응. 와. 장난 아닌데. 응. 와 나 밑을 못 보겠어. 높아요. 높아요. 이 안에. 아. 없네. 아 진짜 힘들었겠다. 이거 봐. 뷰가 너무 좋잖아. 그렇지. 오 자연이다. 그리고 저기서 액티비티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패들보드도. 네. 어때 바쁜 방학에 있다가 이런 조용하고 평화로운 간자나불이 오니까. 나는 사실 원래 이게 더 내 개인적인 취향이야. 다 자기 취향이래. 성격이 진짜 좋네요. 성격 좋아요. 잘 받아드려요. 평화롭고. 또 캠핑 뭐 등산일구 다 정한다고 했지. 응 응 응 응. 그리고 또 약간 여기 장소가 되게 의미가 깊은 곳이잖아. 그래서 또 이제 기차 여행하면서 이런 장소도 와보고 그리고 또 내가 여기를 알고 기억을 할 수 있게 돼서 일단 그것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 나 너무 뿌듯해. 응 진짜 진짜. 이렇게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 여기서 우리 인증샷 하나 찍자. 그렇지 그렇지. 여기 왔는데. 예쁘게 나온다 여기. 오. 형 연예인 같아. 연예인 같잖아요. 그냥. 형 연예인 같아. 가끔 해? 어 가끔 해? 가끔 TV에 나와. 가끔 TV에 나와. 심심한.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심심한 TV에 나와. 오오오. 닉없는 연습생이 있네. 0 며트 спрос Silcky diyor. 갈수록 Delig hat. 가주. 자 갑시다. 갑작 movie. 갑작 With his 여기 진짜 좋다. 좋긴 좋다. 너무 예쁘다, 여기. 자식사, 가민슨. 오케이.